코로나19 관련 미국 내 각 지역 상황 정리 및 업데이트입니다.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입니다. 워싱턴 DC에도 첫 번째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DC 내 모든 공립학교가 4월 27일까지 휴교합니다. 메릴랜드 주 내 대학들은 남은 학기를 모두 가상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일리노이입니다.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Shelter in Place, 즉 실내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선은 내일 21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4월 7일까지입니다. 시카고 지역 병원 시스템 Advocate Aurora Health는 테스트 키트 부족으로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를 중단한다 발표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는 톰 울프 주지사가 주내 모든 비필수업체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플로리다입니다. 론 드사티스 주지사가 플로리다 주내 모든 식당과 체육관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식당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하와이에서는 돌아오는 월요일과 화요일 40여 개의 공립학교가 학생들을 위해 테이크아웃 점심을 제공합니다. 하와이섬의 카우고등학교, 카우아이의 카파고등학교와 몰로카이, 라나이 등에 위치한 학교들입니다. 하와이 publicschools.org 웹사이트에서 학교 리스트가 확인 가능합니다. 미시건입니다. 마이클 그레첸 위트머 주지사가 주내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불필요한 의료 절차를 모두 연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